도매쓰 도매쓰 예약 파이팅 내가 다리를 저리 앞에 있긴해 펭귄미러 걷는다고요 운동사는 저리 걷는게 좋아해 그 안전 이제 힘이 없지 디디따 지가 달달 이리 떨어져. 힘이 들어가고. 생일. 아이고. 세 마리가 태어났는데 두 마리는 분양하고 애들이 이놈은 장애로 태어났는데 불쌍하니까. 네. 물을 잃어버린 다음. 세 마리가 태어났는데 빨리 타야하는 거지. 이쁘다. 그의 이쁘다. 그리고, 천천히 다 닫았다. 세 마리에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오면 더 아파해요. 사람으로 똑같아요. 간질하지? 고추 죽여줍고. 아이고야. 관절 자체에 변형이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교정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고. 주의사로서 조금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미인 것 같고. 약정 수술을 해줬으면 좀 좀 겨울이란가. 약정 수술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재활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공격적으로 잘하셨어. 아이고 예뻐. 보고 싶었지? 잘하셨어. 아이고 예뻐. 적응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강하니까 잘 전진할게요. 여기입니다.